렌즈 궁에 비트 쐴게요 네 나이스 나올 줄 알았다 이길 아 뭐 맞았다 이걸 어디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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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들어온다 윈턴 점프 윈턴 또 점프 윈턴 죽어야죠? 윈턴 죽었으면 이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각 아닙니까? 겐지 부즈와 지속 드릴게요 맥크리 뒤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 자리야 아이고 부즈에 들어가자 부즈에 들어가 부즈에 들어가 너무 나갔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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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성공 궁극해야 줍니다 나만 함께 공격하라 반복이요 마이크 완벽에 이르는 킹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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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지마 안돼 못막나요 아예 못막네요 빠질께요 아깝다 루시오 하실래요? 제가 라인할게요 하하하 루시오는 터질꺼 빠가도나고 라인 개재밋는데 세네 자리야 공 썼어요 겐지 궁성 겐지 썼어요 끊었어 내가 잡았어 이거면 다 나있다 에스닥도 낀게 아니라 서스 겐지 부좌와 아냐 겟디 아 나 때문에 겐지 죽었죠 원숭이 들어와있어요 원숭이 뒤에 우린 루시오 괴롭힌다 루시우 있다 맥크리 부좌와 맥크리 부좌와 어휴 아 힐 안들어가요 겐지 부좌와 겐지 개피 스치면 없어져요 아 근데 힐 준다 무리하면 안돼 지금 무리 팽커가 없어 2층 자리 잡을게요 어 딜은이다 딜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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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왼쪽 2층 어이 아나 잘 쏴요 윈선 점프 내려오세요 석양맨 석양맨 자식아 함 쏴보라구 아나 부좌와 겐지 부좌와 겐지 부좌와 겐지 어디 있는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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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겐지 님이 있는데 루시우 개피 겐지 부좌와 겐지 부좌와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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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리에 잡으면 돼요 자자 자 가자 우리 궁 5개 궁 5개 중력 작타 이번에 쓸게요 라인되문 라인되문 다음 턴 했어요 저희팀 초월 없어요 초월 없어요 엔지 궁에 어 이거 회전 투박 멧크리 근데 멧크리 그거 없어요 멧크리 뭐야 석양 없음 아 끊었다 뭐야 애들 왜 안 들어와 겐지 궁에 비트 쓸게요 네 나이스 나을 줄 알았다 이게 그냥 석양 땡길게 안 들어오지 근데 왜 안 들어와 몰라요 왜 안 들어오지 궁 모으는 거 아닐까요 궁 모으는 그룹이 졌어요 아이고 못 막는다 겐지 뽕 겐지 뽕 겐지 거점 아 겐지 못 잡았다 겐지 나이스 나 겐지 잡았는데 장빈적 쓴 건데 2명 궁 되게 많이 썼네요 응 그니까 아 죄송해요 제가 상대팀 궁도 많이 쓴 뽕 쓰고 겐지 궁 쓰고 뭐야 자리야 궁 쓰고 막 응 다 쓰면 그냥 맧크리 석양하고 윈스턴 궁 빼고 다 썼던 거 같은데 저희 팀 저희 팀 라인콩 있으니깐 라인이 2명만 촬 촬 촬 고의심 차요 촬 찼어요 촬 찼어요 안녕하십시오 맧크리 왼쪽 2층 맧크리 개핀데 아 나 왜 이리 뒤로 모빙시다 떨어지냐 오 나 힘들다 겐지 어우 겐지 자식들 석양 왼쪽 2층 왼쪽 2층 석양 왼쪽 2층 나갔어요 나오세요 거기 안에 나 개피 개피 나이스 호올라 6층 2층에 겐지 정면에 자리와 자기 실드 빠졌고요 기퍼 나왔다 맨크리에 들고 기퍼 루시우 들어온 거 루슈 들어온거 개피? 겐지 들어올 각젠다 겐지 무조하?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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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나간다 겐지 왼쪽 나갔다 시프트 없어요 잡아요 잡아요 아! 대피인데 시프트야 나이스 어디있어 리퍼 리퍼 어디에? 맞았어요 맞았어요 겐지중이 없어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초월 먼저 쓸거에요 아 비트만 썼어요 비트만 더 그 자리아 궁에는 초월 쓸게요 자리아 궁에 초월 쓰고 겐지 궁에 비트 쓸게요 겐지 궁 지금 없으니까 아마 아 자리아 궁 먼저 제가 카운터 칠게요 네 자리아 궁 리퍼 궁에 비트 쓰시면 될거같아 초월 뒤에 겐지 왜? 원숭이 한대? 뽕 아 겐지야 고생했어요 점점 소레인 맨 하나 남았다 종각 완전 모델 ㅇ啡 완막 완막 아 나이스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춥지 몸이 글쎄고 깜짝 Там 날씨야 추워서 쿵 따뜻 4명 눕혔으면 딱 그대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이네 전장타가 있어서 원거리 싸우면 이기겠네 제가 지금 아직 딜 동의입니다 제가 그냥 머리 다 뚫어드릴게요 제가 딜 은인데 네? 어 그러면 딜러 중한 명이 음.. 음.. 안 땡겨져.. 근데 잘하시는데 라인? 이거 두 분이 딜 은 동이면은 두 분 딱 정해져 있는데 어? 어.. 원채미신 어느 분이여.. 한조 동생? 한조 동생인 것 같은 분이여.. 하셀 호프 같은 건전음악을 들어보라 아.. 뭐.. 왜 이렇게 죽냐.. 아.. 아.. 레지오가.. 뭐 겐지는 각이 안 나오면 딜 안 나올 수도 있어 어.. 얘.. 겐지는 표창구이라서 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수비 겐지면 딜 안 나와도 돼요 파이팅 근데 나 좀 못쓰긴 했어 영중률이 49%밖에 안 나와 정면으로 갈래요? 에이에서 막퍼면 라인이랑 정면 가는 것도 좋은데 에이 거점에 정면하십시 여기도 뭐 2층에 많네 오른쪽 2층! 오른쪽 2층에 많아요 상대 라인 겐지 부조화 자리야 자기 질도 빠졌고 리퍼 있어요 리퍼 뭐야.. 리퍼 있어요 거점으로 갈게요 라인 부조화 라인 부조화 라인 잡아요 하하.. 자리야.. 자리야 빼고 있어요 라인 컵 조심하세요 우리 라인님 괜찮아 상대 2명 죽었어 상대 탱커 없어요 리퍼 와요 리퍼 와요 리퍼 부조화 리퍼 개피 리퍼 다운 리퍼 우리 겐지 죽는다 이거 이거 하나 잡자 몬잡게 저희 딜 없어요 저희도 많이 죽을 반가워 반가워 반가운데 헤에에에 몸이 개적 우리 이거 그냥 원규 형 모아서 갈래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어차피 한번만 밀면 되요 리퍼 망경화 빠졌고 라인 열팟잔 빠졌고요 겐지 보좌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요 오른쪽에 있어요 겐지 라인 열팟잔 빠졌고 어 아나 다운 자리야 아 아나 죽겠다 아아 쏘셔서 날 죽었어 내가 하하하하하 속양싸가지고 내가 죽었어 속양싸서 내가 죽었어 나 찬다 오 겐지면 잘한다 와 자리야 잡는건데 한칸이라도 어 빠가돈 썼다 빠가돈 쟤네 뭐 뭐 썼어요 빠가돈 비트랑 저 이번에 꽁 와요 나 반사하기를 안썼는데 한방 때리고나서 겐지에 데리고 갈게요 예 겐지 반사 빠졌고 자리야 주누실드 빠졌고요 겐지 스킬 없음 우측위에 겐지 다운 어 뭐야 바로 들어가죠 저희 석양 아 초월있어요 초월있어요 뭐고고 상대 망치 밀고 들어간거냐 그쪽 디에이 리퍼 리퍼 다운 라인 부좌 루시우 부좌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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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겐지 겐지 다운 왠 오른쪽이 리퍼 리퍼 다운 나이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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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딜 없었다 메달 없다 어 뺏었네 겐지 아 겐지가 뺏어졌어 비스피스태꼬만 어 죽었지 더이씨 어허이 강화된 파리채 강화된 전기 파리채 하하하하 전기 파리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초 절대 안되죠 저 하고싶은데 꽉차가지고 진초가 안와요 아하 한 500자리 되면 이제 아 되게 200자리 밖에 안되죠 자리 너무 적음 롤은 300개인데 자리가 너무 적어요 좋은 해설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